인천 동국명상원 원장 종현스님이 8번째 산문집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출판과 함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동국명상원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국제전법단장 개성스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유정복 전 시장 등 제안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종현스님은 코로나19로 일상을 내려놓고 멈춰있는 동안 사색하고 쓰며 말한 것들을 책에 담았다며 차별적 사랑만 가능한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아야 보편적 사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동국명상원은 나눔 미학센터 기공식을 열고 한국 전통식품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